아니 근데 공파랑 뭐 있어요? 뭐 있냐고요? 아니 근데 공파 요즘에 새로운 여자를 찾아가지고 아 그래요? 새로운 연인님 찾아가지고 알콩달콩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? 그래서 바로 버려줬어요 아 그래요? 바로 버려줬어요 아 이거 공파 이 녀석 이거 내가 막 수어탕도 만들어주고 그니까 아니 메이드복도 입고 만들어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홀랑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지금 그니까 홀랑 그 사람한테는 어? 랍스터 사주고 와 랍스터 사줬어? 랍스터 사줬어요 와 나는 공항까지 데려갔는데 그니까 밥 한 번 안 사주고 와 밥 한 번 안 사줬어? 밥 안 사주고 아 이거 공파 지금 코인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거의 지금 하나 확정 아닌가요? 그래요? 공연 코인이 요즘 공연 코인이 핫해요 지금? 왜 핫하죠 지금? 뭐가 좀 또 이슈가 있었나요? 최근에 핫방을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겠어요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와서 자꾸 저한테도 막 보내주더라고요 질투 유발? 어 막 분발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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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니 남자 다른 여자랑 데이트한다 막 이러면서 또 그런게 또 있죠 또 음 코인들이 또 있어 음 네 전 응원합니다 공파가 누구랑 잘 돼도 ㅋㅋ 지금 포기했나요? 아 지금 포기했나요? 메이드를 입고 초하탕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살아있는 미꾸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요? 아 맞아 살아있는 걸로 하드만 맞아 엘리에 다 손들하고 갈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사람들은 지금 공연 코인을 밀고 있구만 맞아요 살짝 속 나가는데요 진짜? 음 서운한데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한국 오면 데리러 가나요? 아니요 아니 밥도 안 사주는데 아니 생일선물도 안 주고 생일선물도 안 줬어? 심지어 데리러 갔을 때 오빠 당연히 면세점에서 선물 사오는 거지 그랬는데 자기 트렁크가 엄청 많다고 기대하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니 생일선물도 안 주고 데리러 갔을 때도 아무것도 안 사주고 심지어 그 데려간 날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브이로그를 찍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가자 했는데 자기 어제 술 먹방 한 거 오늘 해장 합방이 있다고 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다음에 사줄게 이러고 가놓고 안 사줘 어쩐다 다른 분은 랍스터 사주고 연 랍스터 사주고 중둑 그래서 연상의 F 다정하고 스윗한 사람 그리고요 외적은요 외적? 외적? 저 무쌍 오 아 아니 둘이 지금 뭐 망상경 아니야? 아니 아니 무쌍이 찌진눈 좋아하거든요 오? 무슨 찌진눈이지 제가 좀 찢었거든요 배논이라고 들어보셔요 배논이라고 들어보셔요 아 아 아 이거 던져하나 이거 아니 아니 그냥 가만히 있음 아니 저 진짜 스트레스받아 아니 왜 합방 때 남들은 돈잘남 이런 거 막 그게 틀렸는데 아 빼빼거려 아 개듣기 싫네 그냥 아니 최근 지금 세 번 합방이 상투자였어 세 번에 씹 하나 이거 알아요? 다음 합방 내 투자예요 하하하하 중독 롤 좀 그만하고 너도 틱톡 같은 거 좀 해봐 아니 틱톡 요즘 그거 아니야? 요즘 제일 뜨는 거? 아니 얼마 전에 찍었어 나이돌 그 젠타나 뭐였는데? 젠타나 둥궁둥궁하고 드럼 맞아 이게 킥드럼 베이스고 얼마 전에 젠타나 찍었잖아 뭐 킥드럼 베이스? 아니 아니 다른 거 아니 그냥 아니 나는 그것도 몰라 그냥 젠타나 언니 여기 서봐 이래서 뭐야 방금 뭐야? 야 뭐야? 젠타나 뭐야? 진짜 뭐야? 다시 해봐 야 푸짱 여기 서봐 뭐야 뭐야? 야 재능이야 아 마르타 아니야? 젠타 어디서 가 뭐야? 젠타 어디서 가 뭐야? 아니 개소름 돋는데? 아니 뭐임? 아니 진짜 마르타인 줄 알았는데? 어떻게 했어? 아니 아니 소름 돋아 지금 우위로 재능이 있네? 근데 난 이상한 거 시킨다니까? 목도리 동업에 이딴 거 시켜가지고 아니지 너가 좀 연습을 하고 했으면 그런 걸 시킬 텐데 할 줄 모르니까 안 시키는 거지 너 롤할 시간에 춤 연습했으면 지금 춤신 추망됐어 중둑 아니 나는 난 연습 안 해도 돼 난 출신 후 나오면 바로바로 땅 이렇게 해서 중둑 중둑 너는 요새 취미 뭐냐? 나? 어 취미? 뭐 이렇게 데이터기 하는? 게임 게임 피파하고 마비너기 좀 하고 소비란 덜고 소비란 덜고 그러네 우리 이제 봉사하기로 했거든 무슨 봉사 유기견 봉사하기로 했어 10월 달에 어 저도 갈래 오실래요? 응 아 근데 유기견 옛날에 가봤는데 거기서 울었어요 아 너무 불쌍해서? 응 그러니까 그런데 가는 건 좋아하는데 가서 너무 슬퍼가지고 봉사를 못해 아니 뭐지? 감정이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예쁘신 거? 어? 얼마나 예쁘신 거? 어?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면 어 좋아해요 어? 좋아요 옆에 너는? 너는? 난 부른 가지 맞아 얘도 봉사 싫은데기하고 개리봉사 방송이라 방송 안 할 때 물어봤으면 아 진짜 봉사요 아 진짜 재밌겠다 나 지금 누구를 해야 돼 봉사요 어 나 진짜 벌써 봉사일 생각이야 나 10월 일정 다 비워놀라고 나 매일하고 싶다 진짜 어 진짜? 너 기아야 10월에 일해줬어 오봉완 스토리 인증하기 오봉완 오봉완 매일매일 아 이거 마음가쳐서 제가 맨날 하고 싶은데 그 있어 게임 활동력을 하루에 조금씩 채워야 되거든 내가 벌써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 어 채운 거 있어야지 응 여기 아메리카노 라떼랑 반식 제품 좀 사놨어요 땡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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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네 맞아봐 나 맞아봐 조닉 아빠 말고 유미카가 프랑스 한 2년 살다 왔잖아요 아 뚱카랑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도 프랑스 5년 살다 왔잖아요 저희 둘 다 프랑스의 대표 간식인 마크로보들 그러네 한국 마카노가 왜 별로야? 아니 그냥 프랑스에서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저는 먹을만한데 오빠 응 이쁘다 색깔로 맛있게 생겼다 아 마카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색깔로 맛있겠다 자 그러면 유미카 이거 다 먹어요 와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빠 줄게 사라니까 사라니까 난 죽은 거야 근데 닭다리는 안 해줘 샤비 중독 당신을 기다렸어 땡큐 막 이러니까 유미카가 아저씨랑 사귀는구나 맞아 맞아 근데 여기도 나이가 있어요 여기도 5살 5살 아이오 왜왜? 우리도 가끔 세세차이가 느껴 근데 여기서 객관화가 확 된다 5살 차이 난다고 하니까 이 도둑놈의 새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 5살 차이자 사기꾼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 라고? 사기꾼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유미가 오늘 좀 맵다 하하하하 아 웃겨 중둑 그래서 원래 헬스 다니다가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수영하자 해가지고 수영 다니고 있습니다. 재밌어요. 점점 활성적인 거 그래요. 우리 맨날 집에서 내 뿌리 수업. 저 맨날 집에서 젤 다하다가 일주일에 두 번 수업 있거든요.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집에서 젤 다하다가 이틀 나가서 하는 거예요. 그냥 수영 가가지고. 우리와 비슷한 거. 우리 요즘 헬스 많이 하거든요. 아 일주일에 몇 번 해요? 일주일에 진짜 네 번 하는 거 같은데. 어 많이 하네. 네 다섯 번 하는 거 같아요. 그냥 PD 말고 개인 레슨. 오케이. 그러니까 유미카는 헬스까지 해가지고. 이틀은 지워가고. 살 엄청 많이 받았다. 그니까 그거 하려고 했어. 보디빌딩 하려고요. 엄청나요. 맨날 맨날 저한테 막 이래요? 제가 샤워하기 전에 오빠. 광대근. 광대근이 등이 쫙쫙 갈라져있어 지금. 까불면 안 돼. 유미카가 요즘 딜러 돼가지고 맵잖아요. 제가 못 까불어 요즘에. 그거 입다 내고 맞을까봐. 나도 안 할게요. 중독. 그 날 하루에 3시간을 제가 대신해주는.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우와. 어떻게 구매하시겠습니까? 저 이거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요? 진짜 일어나자마자 줏 같네요. 네 선생님 저 하루 사겠습니다. 이번에 해볼게요. 해볼래요. 며칠로 하시겠습니까? 아. 아주 기가 막힌 날짜가 있습니다. 언제죠? 11일 하겠습니다. 11일. 확인했습니다. 11일. 그게 얼마에 입찰할지는.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. 말씀하시면 안 돼요. 네. 당근내로 다시 전화드릴게요. 이거 또 돈도 내야 되는 거군요. 네. 시간 판매라. 알겠습니다. 예. 예. 들어가세요. 오케이. 한 명 팔았고. 쫑득. 와보세요. 요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.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줬으면 하는. 그런 적 없으신가요? 또 이거야? 그런 당신이 오늘의 콘텐츠. 쫀득이 하루를 판매하느라 콘텐츠에 당첨되었습니다. 9월 11일 3시간. 9월 13일 3시간. 9월 15일 3시간. 이렇게 총 3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혹시 사실 의향 있으실까요? 형 지금 다 안 팔리는구나 지금. 아니. 어 안 팔려가지고. 아 잠깐만. 아니. 안 그래 필요한데. 안 그래 필요한 거 있었는데. 뭔데? 9월 10일 가능합니까? 아 예. 9월 10일 가능합니다. 9월 11일에. 안 그래도 제가. 그 방송에서. 그. 저 삐삐님과. 그 데이트하는. 아 예. 벌칙이 하나 잡혀있었는데. 아 11일이요? 네네. 잠깐만. 이거 삐삐. 삐삐도 입찰했는데 그 날에? 아. 삐삐가 먼저 입찰했나보네. 와. 이 개XX들 이거. 같은 그거거든요. 와. 야. 이 사인꾼들아. 뭐하고. 카메라 좀 주세요. 야. 야. 이 사인꾼들아. 씨. 아 진짜 잠깐만. 11일 날. 입찰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좀 세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. 뭐라고 뭐라고? 입찰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세게 불러야 되는데. 이 새X 다 납해가지고. 납해. 납해 마시는 거 아니야 이거? 아. 그러면은 그. 삐삐자랑 연락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. 안 돼. 한 명이 세게 안 돼. 아. rampant Member 2 브래날venidos. arriba. 에agar tipus. empty hand swipe and two other confinits carteling. 포털 remote derecho ération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